보수로 그냥 ㅅㅂ 그냥 그 어떤 볼길도 날 피울 수는 없다 어 거북이 어서와라 나 원딜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포지션이야 야 근데 여기 원딜에 갈때 서포트를 챌린저라는게 아니라 이게 남으신분들이 부실골 분들만 남았다더만 아 아 머리 씨발 아니 머리 왜이래 화성 침공의 그 외계인 같네 이거 머리 이게 모자를 쓰고자서 그런가 씨발 머리가 완전 콩난것처럼 빗살무늬토비처럼 쑥 올라와있냐 와 씨발 대박이네 아 망태야 어서와라 하하하하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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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 흐느님 어서와요 쌍쥬님 감사합니다 쌍쥬님 감사합니다 쌍쥬님 감사합니다 뭐가요? 어이 씨발라미 씨발 갑자기 초장부터 도발지르냐? 이 개새끼야 초반부터 도발지르냐? 어이 개새끼야 어 인성폭발 스피너 좋아하라 밥먹었냐? 솔직히 보플랭크 솔직히 얘들아 많이 늘었다 이건 인정해줘라 진짜 진짜 얘들아 진짜 보플랭크 오늘 아침에 오전방송 온사람 진짜 진짜 많이 늘었어 진짜 이해도가 지금 거의 뭐 갱맘을 넘어섰어 지금 아 진짜 역사를 씨발 머리끄낭이 잡고 가버리네 쟤 정글러 누구야? 트위치? 트위치야? 아야 탑이 게임 봐야겠는데 아니 쉽게 죽여주진 않겠다 아 T.H가 방플러에 관종이어서 탓만 줘넣을 가능성이 없더라 내가 뱃 찍어놓고 나와 이새끼야 CS먹게 이새끼야 아 모르고 협상을 션한테 갈권네 개손해왔네 아 협상 자체를 션한테 갈권라는거 자체가 내가 보기엔 존나 손해야 진짜 시발란드 아 무지같은 새끼야 운망해 아 개같아 요거는 자체를 고고 ㄷㄷ ㄷㄷ 이럴때는 그냥 가자 그냥 지금은 이게 낫지 지금 이렇게 하고 그냥 밀고 가야겠다 이거 뭐야 아 시발 툭통이 시발 바로 이게 추방이라 늦어가지고 아 ㅈ겄네 시발 아 깬깜치 바꾸가 나갔다 나갔다 이거 라임 밀고 깬깜치 바꾸가 나갔어 아 늦었네 풀 2개 뺐어 이득이지 근데 어 ㅈㄴ 이득이야 이딕 아니냐 이 정도면 얘들아 플래시를 시발 둘다 노플 만들었는데 어 둘다 노플 어 이 정도면은 엄청 이득인거 같은데 어 플래시 한개가 따지 보면 얼마정도 값어치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변절링 감사합니다 이게 이모티콘충들이 너무 도배를 해가지고 답이 없어 지금 도배를 안하면은 이거 이걸 안가리면은 답이 안나와 아 아름다우 많이 다뤄 어 ㅆ써 ㅆ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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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거? 트위치여? 트위치 어딨어? 어 무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기님 어서와요 아기 태블망이란 템이 사기여 진짜로 사실 따지고 보면 아기 태블망이랑 지금 씨발 어? 씬이랑 지금 어떻게 보면 롱소드 지금 뭐야 그 루피석까지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밀리는거잖아 지금 지금 밀리는거잖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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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는거잖아 지금 지금 밀리는거여 이거 아 뭐하냐 아 씨발 아 아 씨발 씨발 아기 태블망이 사기긴 사기라니까 라인전 단계에서 라인전 단계에서 정확하게 라인전 단계에서 라인전 단계에서 트위치 너무 안보이는데 어 아 씨발 너무 못먹었다 어 이제와서 네가 나를 잊지 않았다 버릴 순 없어 야 가봐 가봐 이 새끼야 오지마 가봐 이 새끼야 아 새끼 대폭 건드렸네 아 야 언제갔냐 쉐 오 쉐어디갔냐 직갔잖아 아까전에 쉐어디갔냐 직갔어 아이 시발 야 얘들아 와 저거 맞으면 잡았는디 쉐어라 야 평타쿠레 갈겨버릴걸 까비유 아 너무 폭탄에 인지해가지고 아 이렇게 갈겟걸 그냥 아 나이씨 아볼랑 형상 갈겟 랭카님 돌아가셨냐 랭카님 돌아가셨냐 트패가 쉐어디 잘하는 트패가 있어요 여기에 트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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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배 트패는 진짜 존나 오랜만에 보는거 같다 성배 트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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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배 트패 성배 트패 아 성배 트패는 진짜 진짜 오랜만에 보는거 같다 성배 트패 와 아빠 대불망이네 존나임드네 존나임드러 아 시발 아빠 대불망 존나사기야 진짜 이거 질교 그냥 밀리고있네 와 태풀망 보소 이걸로 이거 손해 아니냐 이 정도면은 사과를 안닿았나봐 사과를 안닿았나봐 아 이거 뭔가 꾸이는 느낌이야 아 나 안나잇시 이거 뭔가 같은데 딥 두바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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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겨둔 나의 부시폭탄이 이렇게 발통을 하나? 부시에다가 숨겨놨는데 이거 대박 터졌네 기분좋아 마탈 없을걸 이새끼 잘 먹고 짜자 어디죽은냐랜가 도발 긁어봤자 헉 헉 헉 헉 퓨 있어 퓨 헉 헉 헉 헉 헉 헉 전부 헉 그렇다고 헉 15분에 500개 되야돼? 이게 뭐 술통으로 성공적이다 텔 6초 궁에 10초 안죽겠네 아무도 죽네 바로 내가 왔다 하하 야 벤 안거리겠는데 벤 자게 아 야 속북만 맞섰으면 베인도 닦겠다 저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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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먹어야되겠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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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패 공도 틀패 공도 안 맞았고 아니 근데 처음에 나 피관리할려고 귤 빨았는데 며칠 뻔했는데 이기서하네 대박 이제와서 니가 나를 받을 수 없나 없어 미드가면 CS 엄청 많이 먹긴 하겠네 양쪽 덧뒤까지 하면은 겜플로 돈 더 먹어서 그냥 대검 뽑아야겠다 대검 칼리스타가 2로 있는 칼리 포 빼고는 많이 흥했네? 아 맞아 궁워클 인지를 못해 궁워클을 인지를 인지 땅개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내 사전의 인내심이란 없지 흐 이걸? 궁워클 이 새끼 지금 어 토끼가 어디서라 밥 먹었냐 토끼야 어 굿밥무라님 100개 아이구 우리 굿밥무라님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굿밥무라님 감사합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굿밥무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존나 많이 놓쳤는데요 이거 아아씨 굿밥무라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텍트텔이지 굿밥무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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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노 geri 프로텍트텔 프로텍트 호텍스트 호텍트 x2 어떻게 넌 안녕을 말하는 거니 그런 나 이해 못해 못 들은 걸로 할래 떠나는 걸음 그대로 멋져라 카스 다 틀렸어? 너 다 빛이 빠졌리냐? 인성의 상태가? 초가스님의 인성의 상태가? 어 존나를 봤네 그걸 다쳐먹네 졸긴 새끼 졸기는 피지같은 새끼도 올지도 몰라 이게 오는 이유가 있어 이게 보면은 용웅할게 용웅할게 진짜 화학생이 왜이리 집착하냐고 모르겠어 나도 나도 모르겠어 왜이리 집착하는지 나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 아 이게 또 졸클리네 110클러너로 잡아든다 아들아 어 갱풀공 존나 비싸 어? 적어놓치면 안되는데 미니언이 존나 많네 미니언이 많네 미니언이 존나 많네 초가스가 온게 났는데 touches 거로 가봤자 이 싯불나마 뒤져야돼 딱농파이루 셈누플 깽풀이 트포로 가면 이속이 너무 빨라서 도망을 못가더라구요 지금 베인 되어졌고 지금 쉔 되어졌으면 뭔소리 이거 누가 뭐 렌즈 돌렸단 소린가 여기다가? 티파가 돌렸단 소리네 유령무휘 유령무휘의 망토정도 유령무휘 아 내가 내가 베인충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겄는데 유령무휘가 존나 좋더라 나는 어 루피충신 귀요미 안녕 냠냠미도 안녕 냠냠미도 안녕 음 탈라리야 안녕 오토이 안녕 오토에 아 이거 지겠는데? 그냥 어우 피했다 잘 피했다 어 지나? 이겼네 Q 한방에 뒤질 것 같긴 하지만 질퇴 이걸? 존나 간단하네 뭘 섞어줘야 될까 지금 물체님 그 군단 1방패 갈거임 필요없어 보긴 한데 베인하이터 엑시축연나 많이 나있더라 어 오 유시파린님도 안녕 뭐 먹었니 안녕 포개미도 안녕 라인 클리아 좋구요 이 새끼가 우기전에 먹어버리겠어 칼리스탄 먹어버리기 칼리스탄 칼리 동절이야? 망자 어디서 망자 아이템 어 2포인피만 있을때는 그냥 씨발 3타 맞으니까 정신못차리더라고 라이까지 나왔네 우리 팀 잘나왔네 아 궁옥걸 인지해야겠다 아 가참는 폭격 게임이 유리해보이는데 유리한건 아니네 상대팬도 좀 잘 큰 새끼들이 있네 서폰물가도 잘 크고 지금 베인 잘 크고 다좋아 라인클리어도 라인클리어도 일단 좋대지 트파라만 나와도 그냥 쭉쭉 밀어대니까 라이브는 잘 안당하는것 같아요 폭탄 폭탄을 폭탄 안쪽에다가 폭탄 설치하면은 잘 안좋으니까 라이브는 별로 안당하지 이 챔피 자체가 괜찮다 뭐 오는것 같다 이거 뭐 끌었는데 개인 개이득인데 어 모르고는구나 트위치인가 이 새끼들이 궁 아까운지를 몰라 싱골놈들이 랭크 와야되는데 인지야 인지 인지를 해야되야 인지를 왜 바로강인디 왜 안죽어? 야 솔폭돈 지명타 적용되냐 애들아 혹시 화약통도? 혹시 적용돼애들아? 솔토오? 베인 인지야 어우 존나 많이 다뤄 베인은 많이한다 야 이 씨발넘들아 때려 칼리타 때려 그렇지 베인은 인지해야돼 너무 많이 다뤄 베인이 아 이거 바람나가겠는데 칼리 공속 왜 칼리템이 좀 이상하긴 해 지금 중간에 뭐 하나 빠졌어요 뭔가 하나 빠졌어 지금 루덴 같은거 하나 썼고 공타맞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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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잡았다 공타맞는다 공타맞는다 하나 잡았다 이정도면 성공적 공타맞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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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lz 용타맞는다 공타맞는다 공타맞는다 풍선 공타맞는다 공타맞는다 칼리타맞는다 그러나 공타맞는다 방금 다 حdo 총 공타맞은다 가다나 인간이나 믿을 수 없긴매 한가지 이 정보일이 빨리 가야겠네 미드가 누구지? 죽었어?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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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른 네 SM 모든장 development 바로 다시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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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드uca 나 잡고 싶었지 테페르 칼리스 템이 조금 유상하긴 해요 지금 용무기까지 나왔으니까 10분정도 잘 터지겄지 궁템 바꿔야 되는데 바로 넣어 비인한테도 좀 약하더라 대신 상처에 소금을 뿌린것만 잠깐만 기다려봐 트패도 상코지 트패는 약간 노딜인디 칼리 조심해 토이치 은신 음 보자 지금 이니치를 거는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니치를 거는게 좋아보이긴 하는데 용에서 내가 보기엔 판 날거같은데 하나만 자라도 되야겠다 그렇지 내꺼 옆에 찾아주마 바로는 될 것 같은데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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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들아 또 저 뒤진다 저거 아 아 무리하네 이거 게임 터지겠는데 아 저 길을 못 때리는데 이러면은 아 씨발 아 거지가 않네 아 너무 싸움 못하는데 우리 이거 아 아 아 아 아 방금 4대5 였는데 아 너무 아 무리하네 다들 죽었네 아 나 이제 안거져가지고 정말 아 공은 쉔 탑이다 이거 쉔 공 없을거야 아마 지금 또 던지냐 아 아 전멸은? 전멸의 상태가? 이 새끼 전멸 아까운지 모르니 씨발 제일 중요한건데 아 모르겄다 이거 못먹으면 내가보면 질거 같긴 한데 아 죽는거다 아 아 아 아 아 이건 또 못했네 이 씨발 먹었냐? 튜어라 튀어 튜어 바로 먹었으면 튀어 튜어 튜어 그냥 개즈랄 말고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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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으라고 아 제발 짜리면 끝나 튀어 아이 멍청하니 안 튀어 이 집에 시바놈들이 개새끼들이 아 근데 베인한테 그냥 한타맞으면 뒤진다 그냥 복도 없네 아니 이게 이게 지금 방금 전에 한타가 사실상 보면은 랭가가 바론을 치고 있어가지고 베인은 인지 못했는디 지금은 무조건 랭가가 바론인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야 잘리면 끝난다 그렇지 하나 잘랬다 다행이다 오 오 오 오 제일 낫다 랭가가 제일 나 칼리는 속지마서 씨리기고 제일 나아 니가 아우 이 번 날또 같네 아 카리템이 지금 쉬랙인데 오 그래 됐어 라인이 너무 안좋은디 발은 누구지 버프? 아 미치겄네 어 나도 장수고클 해야겠다 베인 접으려면 베인에게 규평라도 박아야지 아 잘리면 죽대는겨 지금 그렇지 랭가가 잘해준다 지금 쇠즈 랭클랜 내가 하면 되고 투팩 지금 3.5코어템 사고 죽음의 파도를 타고 내가 돌아왔다 또간다 배신저에게 차비란!! 흐으으으음 음... 아 얘 좀 하드이... 이미시... 지금 이미시 얼마나 새끼야 랭가? 랭가 지금 딜템인지 아 연결 안됐다 씨바라 아 연결 안됐다 존나 단단해졌네 와 랭가 진짜 잘해준다 랭가는 진짜 칭찬을 박아줘야지 진짜 랭가가 위기상 많이 구했다 이 노래는 스파인리아 유료나 보튜는 약간 그감이야 지금 보튜는 문제가 있어 보니까 그니까 모튜 궁위치도 그렇고 이새끼들 아 또 뭐할라고? 초고씨가 랭가 빙의하는줄 아는데 못간데 이새끼 랭가 캐리다 이거 진짜 랭가 캐리 인정해야 된다 랭가 C캐리다 이거 솔리옹 할게 미디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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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밀어버리기 시바라 정말 기모띠아 기본이 어 저게 안죽냐? 어휴 시바 평탐이야 모겐평탐이야 어 구겐평탐이야 저게 안죽네 까비아 거의 차열함급이었는데 방금 툭 뭐 차이 시발 블루장상 하겄네 블루장상 하겄네 진짜로 지금 이속이 있어 서풍이지 랭가가 후반에 진짜 잘했다 어 진짜 존나 잘했어 진짜 혼자 유의상 다 국보한거 랭가 캐리어 진짜 존나 잘했어 원을 다 잘랐어 주중반에 약간 애매모해 보이긴 했는디 따오리 이제 점수하자 이 새끼야 500원이야 너 존나 비싸다 이 새끼야 존나 비싸다 어 시발남들이 존나 많이 나왔는데 저 tara 쟤 암 놀자 아 이건 진짜 랭가가 진짜 위기사항 많았는데 오늘 너무 많이 잘라줬어 트위치 트위치가 트위치를 존나 많이 잡아줘가지고 이건 친절한 박아줘야지 존나 잘하더라 아 진짜 진짜 잘했네 아 랭가 진짜 존나 잘했다 진짜로 자 지금 오시면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아 내가 밤낮이